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상적인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네, 당연하죠. 해제를 하는 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변호사 분하고 얘기하셨다면서요. 선생님 말씀 맞아요. 부활시킨 후에 차주분이랑 협의 후에 부활시키셔서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명의 이전을 하세요, 선생님. 네,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 거 자동차세 납부하시면 저희가 해제해드려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니까요. 알아보시고 처리하신 후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